시집간 노처녀 옛날 옛날에 어느 집안에 참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감만 나서면 두말없이 시집을 보내기 꼭 좋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신랑감이 웬만하면 시집을 가도 좋겠습니다만 신랑감을 어찌나 까다롭게 고르는지 퇴박을 놓는 것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 신랑감은 가난해서 싫고 그 신랑감은 몸이 약해서 싫어요. 이렇게 콧대가 새어서 신랑감마다 퉁겨버렸지요. 딸이 워낙 싫다고 하니까 부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못 간 늙은 처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이런 처녀를 노처녀라고 하지요. 그러다 처녀가 아이고 내가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큰일이네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나이가 서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도 진작 딸을 윽박 질러서라도 마땅한 신랑감에게 시집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처녀 나이가 많으면 중매쟁이도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집을 보내려고 몸이 달아서 중매 말을 여러 군데 하면 나이가 많다고 다들 머리를 흔드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셔서 처녀를 시집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자네 딸 시집 안 보내려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집 보내기가 어렵구먼. 그래서 내가 알아보았네.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 집안을 내가 아는데 자네 딸을 보내면 괜찮을 것이네. 그 사이에 어디 말을 한 데가 있는가? 말이 뭔가 요즘에는 중매쟁이가 대문에 들어서지도 않네. 줄가 못 시킨 부모 마음은 자네도 잘 알 것이네. 그러면 잘 되었네. 내가 어서 서둘러야겠네 그려. 부탁하네. 아 술 석잔이야 대접 못하겠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처녀는 윗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시집 가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을 때 아버지의 친구가 와서 혼사 자리를 말하자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나도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배를 짜면서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빨리빨리 짜는 것으로 기쁨을 나타냈지요. 저 윗방에서 누가 배를 짜고 있는가? 시집갈 당사자야 우리 딸일세. 배를 참 잘 짜네 그려 내가 꼭 성사가 되도록 함세. 부탁하네. 이런 소리를 들은 처녀는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아갈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더욱더 정신없이 배를 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배를 짜다가 보니 배폭이 좁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처음에는 두자 폭이었다면 다음에는 한자 반으로 줄어들고 다음에는 한자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반자로 줄어들었습니다. 배를 짜다가 날실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이것을 이어서 짜야만 폭이 변함이 없는 법인데 이 노처녀는 시집갈 생각만 하느라고 실이 떨어져도 이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짜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이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년은 그러거나 말거나 부지런히 배를 짜서 놀랍게도 한나절에 배 한필을 다 짰습니다. 그때에는 배 한필이 마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배를 짰는지 알 것입니다. 비록 배폭은 좁았지만 말입니다. 한필을 다 짰을 때 배폭을 보니까 꼭 대님 만하였습니다. 남자들이 한복을 입을 때 발목에 대님을 매지어 꼭 그만큼 굵은 손마디만 하게 좁아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다행히도 혼인이 성사가 되어서 며칠 후면 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양쪽 집에서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지요. 이제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날 짠 배는 이상이 없었지만 손님이 오던 날 짠 배는 우스꽝스럽게도 처음에 멀쩡하던 배폭이 나중에는 손가락만하게 좁아져 있었는데 장에 팔러 가려던 아버지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부인이 싸준 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에 가서 팔려고 내놓았더니 보는 사람마다 묻고 웃었어요. 다른 배는 팔았는데 그 대님만하게 좁아진 배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임자가 있으면 팔려고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거 누가 짰소? 이거 우리 딸이 짰소? 평생에 이런 배는 처음 보았네. 이런 소문이 나서 장터 사람들이 다 와서 복고는 웃고 갔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배를 팔지도 못하면서 웃음거리만 된 것이 화가 나서 일찍 집으로 떠났습니다. 마침 이때 장터에 비단옷 입은 사람이 하나 찾아와 장터 사람들이 왜 배를 움켜잡고 웃는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처녀의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기저기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오? 그러니까 그 비단옷을 입은 사람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러세울만한 거리에서 소리쳐 불렀지요.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큼 구경하고 웃었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보려고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이오? 이제 다 귀찮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처녀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만 그 비단옷 입은 사람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뛰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당신은 왜 귀찮게 여기까지 따라오시오? 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배를 사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빈잔만 주시오? 안 그렇게 생겼소? 내가 큰 망신을 당하고 화가 나서 부러오? 남들은 그럴지 몰라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 꼭 그 배를 사야겠소. 값은 얼마든지 간에 내가 사겠소. 그래서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흥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짜로라도 주고 싶으니 숨을 몰아쉬고 달려온 당신이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가져가시오. 서로 서로 많이 주겠다느니 그냥 가져가도 좋다느니 양보를 하다가 비단옷 입은 사람이 종이 쪽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삼천량짜리 어음이었어요. 처녀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배는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데 이것이 무슨 어음이오? 정 돈을 주고 사겠다면 단돈 성량만 주고 가져가시오. 아니 이 돈이 적다면 더 드리리다. 어서 팔기나 하시오. 나는 도깨비에 홀린 것 같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러자 비단옷 입은 사람이 말 했습니다. 이것은 노처녀가 짠 것이오. 대개 딸은 틀림없이 나이가 많을 것이오. 아니 어떻게 하시오. 사실 우리 딸은 나이가 많다오. 그럴 것이오. 이것은 시집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노처녀가 정신없이 짠 것이오. 시집 못 간 하니 서린 배란 말이오. 그러니 장가가고 싶어서 병이 난 총각이나 짝사랑하여 상사병으로 죽게 된 젊은이에게는 둘도 없는 약이라오. 나는 이 나라의 임금님과 왕자님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이오. 시의라고 하지요. 그런데 왕자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약은 단 하나 노처녀의 시집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배를 삶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궁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방방곡곡을 다니며 구하던 차에 우연히 당신을 만난 것이오. 이것이 나에게는 천하의 둘도 없는 귀한 것이니 안심하고 이 돈을 받아서 혼사나 잘 치르시오. 아버지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님 같은 분도 상사병에 걸립니까? 그럼요. 사랑으로 생긴 병은 왕자나 백성이나 같지요. 고맙소. 나는 기다리는 왕자님에게 약을 지어드리러 갈 테니 당신도 어서 가보시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작별하였습니다. 궁중으로 돌아간 시인은 데님처럼 좁아진 배로 왕자를 낳게 했습니다. 처녀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서 낮에 일어난 이야기를 모두 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장 사람들에게서 놀림을 받았다고 할 때 노처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시인을 만나 어음 삼천냥을 받고 팔았다고 할 때는 다들 놀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러면서 시이가 가져간 그 배로 왕자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음을 바꾸어주는 관청에 가서 돈 삼천냥을 받은 처녀집은 그 돈으로 혼사를 잘 치르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움 가난 산골에 사는 호랑이가 먹을 것이 없을까 해서 마을로 어슬렁거리며 내려와 불이 켜진 초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방안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놈의 가난 한 번 붙으면 떨어질 줄 모르는 징그러운 가난 이 원수놈의 가난 이 가난을 언제 떨어내고 잘 살아볼까 이렇게 남자가 한숨을 쉬면서 가난 타령을 하였습니다. 여보 가난이 아무리 무섭기로 저기 있는 호랑이 만 하려고요. 부인이 하는 말을 들은 방 밖에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부인 내가 도사란 말인가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방안에서 어떻게 할지 호랑이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가난이라는 놈의 정체도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무섭다고 그까짓 뭐가 무서워 그렇지 않아도 코울 원님이 호랑이를 잡아오면 상을 준다던데 가난에 비하면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호랑이가 눈앞에 있기만 하면 당장 목을 비틀어 잡을 수 있지만 이 가난이란 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한 번 붙으면 평생 떨어질 줄을 모르니 언제 이 가난에게 복수를 할까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호랑이는 이제까지 가난이라는 맹수를 알지 못하고 산중의 왕으로 으스댄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짐승이기에 내가 내가 여태 모르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긴 놈이기에 사람이 사는 안방까지 들어가서 사람에게 달라붙을까 그리고 한 번 달라붙으면 떨어질 줄 모를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이라는 가난이라는 짐승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가난이란 놈을 조심해야겠다 아무래도 이 집 근처에 가난이 있는 모양인데 이거 야단이구나 그러면서 호랑이가 떠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남자는 빚쟁이에게 시달려 가난한 신세 타령을 한 것인데 마침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속이 상한 남편은 밖에 바람을 쐬러 나오면서 큰 소리로 가난을 불렀습니다 나는 가난이 원수야 이놈의 가난아 그러면서 가슴을 두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남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무엇이 웅크리고 있어서 이상하여 자세히 보니까 호랑이가 눈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기겁을 나고 놀랐습니다만 호랑이에게 죽을까봐서 소리를 못내고 자기도 마루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호랑이도 엎드리고 집주인 남자도 엎드렸어요 한참 있어도 호랑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집주인 남자가 그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벼랑간 등에 올라탔습니다 잠든 호랑이거나 죽은 호랑이라면 먼저 선수를 쳐서 공격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정작 놀란 것은 긴장하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집주인이 나오면서 가난을 크게 불렀는데 어느새 가난이 호랑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집주위에 숨어있다가 달려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만 일은 크게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정신없이 도망을 갔어요 자기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가난이 등에 올라탔으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의 등에서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려고 비호다운 행동을 보였어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듯이 달렸습니다 호랑이는 가난을 생각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달리면서 이놈의 가난아 이제는 사람을 떠나 나에게 왔느냐 등에 올라탄 가난아 어서 떨어져라 한편 집주인 남자는 호랑이 등에 멋모르고 올라탔다가 눈알이 핑핑 돌만큼 호랑이가 달리니까 떨어질까봐서 호랑이 목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등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호랑이와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결사적으로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호랑이는 달리고 달렸습니다 지리산 지리산이라면 밤새 열 바퀴는 돌았을 거예요 호랑이는 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아란곳 없이 호랑이만 껴안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호랑이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은 정말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증명한 셈입니다 집주인은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호랑이보다 무서운 가난을 간신히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의 뜻이 심각하게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10년에 성공한 사람 옛날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가진 노력을 다하여도 맨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괴롭고 또 괴로운 나머지 물에 빠져 죽을 셈으로 깊은 산골에 있는 큰 연못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구나 나 하나 죽는다고 누가 슬퍼하겠느냐 내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는데 죽어 없어진들 누가 알겠느냐 나의 한평생은 가난과 서른뿐이었다 이제 이렇게 죽으려 하니 너무 허무하다만 이대로 고생하면서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랴 그러면서 자기가 빠져 죽을 시뻘한 물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나는 저 물에 장사진을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죽을 사람이 생각하면 무얼 하며 슬퍼하면 무얼 하나 뛰어들자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막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들려는 순간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더니 머리도 하얗고 소염도 하얗고 옷도 하얀 할아버지가 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려는 사람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는 조금만 참으면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다 아직 잘 살 때가 안 되었으니 지금 죽지 마르거라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죽어야 합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 연못의 신이다 죽을 각오까지 한 사람이 조금 더 참지 못하느냐 죽을 셈치고 살아가거라 그러면 앞으로 잘 살 것이다 어르신 그러면 죽을 셈치고 얼마나 살아야 합니까 많이도 말고 3년만 3년만 참하라 3년만 참고 살라구요 3년이라 예 3년이라면 참고 견딜만 하지요 10년이라면 지루해서 당장 죽는다지만 3년이라면 어떻게든지 견디어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잘 잘 생각했다 죽은 기간 기간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살란 말이다 그래서 안 되면 그때 다시 여기로 오너라 예 죽을 몸이었는데 3년 이하 더 못살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말지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죽으려던 박서방은 그냥 내려오고 백발 노인은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집으로 돌아와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도 3년만 3년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았지요.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3년만 살다가 죽을 몸인데 무슨 원수를 삼고 살아가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으로 대하면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농사 짓기가 힘들면 3년만에 이 세상을 떠날 몸인데 게으름을 피워서 무엇하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의 별명은 박 3년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죽으려던 이 사람을 박 3년만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박 3년만은 정말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3년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일만 죽도록 더하고 성질만 죽이고 살아온 지난 3년이 손해투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 3년만은 박 3년만은 화가 나서 그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죽기는 죽지만 백발 노인에게 화풀이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박 3년만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연못은 여전히 십허럭기만 할 뿐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은 것이야 그때 죽는 것인데 그 노인을 만나서 죽지도 못하고 3년 동안 고생만 했어. 나오기만 하면 단단히 따지려고 하였는데 없잖아? 그러니 그냥 지난 3년은 손해본 셈 치고 죽자. 그러면서 시퍼런 연못에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들려는 순간 연못이 부글부글 하더니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옷도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박 3년만은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왔구나. 박 3년만이란 별명까지 생겼는데도 못 살겠더냐. 속이 상합니다. 그때 제가 죽도록 내버려 둘 일이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말리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다시 왔습니다. 참 안 됐구나. 그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더냐. 조금은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3년만 참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예전보다 재미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도 3년만 참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아서 누구의 원한을 산 일도 없고 친구도 잘 사귀어서 그런 대로 재미는 있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더 부지런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주었단 말이지. 예, 이제 생각해보니 손해만 본 것은 아니군요. 그러나 저러나 이까지 리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질이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백발 노인도 딱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말하겠다. 3년만 더 참고 살아가거라. 또 3년만이라고요? 그러면 6년을 어르신에게 속아 살라는 말입니까? 6년이면 어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참느냐 이미 3년은 참았지 않느냐 그러자 박 3년만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에 백발 노인에게 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다시 3년만 참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죽으러 오지요 뭐. 고맙다. 참 잘 생각한 것이야. 되도록 여기 오지 말고 잘 살아보거라. 이리 하여 박 3년만은 집으로 내려오고 백발 노인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만 3년만은 이렇게 3년만을 노래삼으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마음도 너그럽게 가지면서 살았지요. 1년이 갔습니다. 2년이 갔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림은 살림은 가난하기만 했지요. 그래서 박 3년만은 화가 나서 다시 그 연못으로 달려가 뛰어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백발 노인이 연못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내버려 두십시오. 언제까지 저를 속이시려고 또 오신 겁니까? 박 3년만은 원망반 화풀이 반으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허허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당연하지. 그래 아직도 못 살겠던가. 잘 살 수 있었으면 여기 다시 오겠습니까?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약속을 하지. 한 번만 마음을 돌려라. 3년만 더 참고 열심히 살아봐. 그때에는 복이 돌아올 것이다. 아이고 또 3년만입니까? 그러면 석삼년이 아닙니까? 합해서 9년. 정말 너무하십니다. 진작 죽을 저를 9년이나 살려놓아서 고생만 시키시는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구나. 이왕 6년을 속아 살았으면 나머지 3년을 더 못 살겠느냐. 어서 돌아가서 전보다 열심히 살아보거라. 박삼년만은 화가 났지만 지난 6년이 아까워서 다시 내려가 3년만 더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리하여 박삼년만은 집으로 내려왔어요. 열심히 농사짓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또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박삼년만의 희망은 이루어졌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은 떠날 줄을 몰랐어요. 화가 난 박삼년만은 다시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막 뛰어들려는 순간 또다시 백발노인이 나타났어요. 또 왔단 말이냐. 이제는 말하기도 실소. 내 마음대로 죽을 것이오. 잠깐만 나도 너만큼이나 기다리느라고 죽을 뻔했다. 내가 살겠다고 참는 것인데 왜 영감이 참고 기다립니까? 여기에 앉아서 우리 지난 날을 차근차근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백발 노인이 자리에 앉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래. 지난 9년 동안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동네에서 부지런하고 신용이 있다고 하고 참을성이나 인사성이 많다고 하고 제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하여도 믿고 따릅니다. 어느 사이에 동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저는 3년만 희망을 갖고 웬만한 일은 다 용서하고 좋게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지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못 산단 말이지.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네. 자네가 도중에 포기할까 보아서 내가 가슴을 조였지. 그런데 저는 언제 복을 받습니까? 이제 복을 받은 것이네. 이제 꼭 1년 남았네. 9년을 참았는데 남은 1년을 더 못 참 깼는가. 이리 하여 박 3년 만은 다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1년만 1년만 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1년만 이라니까 기운이 났습니다. 살아갈 재미가 생겼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낯으로 대하였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두말하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 석 달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어요. 박 3년만 은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다 돈으로 변하는 듯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박 3년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 3년만은 그 후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양반과 쇠돌이 어느 시골에 체면 사리기를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의 체면이 깎일까 봐 무슨 일이든 조심하고 먼 길을 함부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50이 넘도록 서울 구경 한 번 못했습니다. 시골 양반은 서울 구경을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먼 길을 함부로 가는 것도 체면이 깎이는 일이지만 서울 구경을 못한 것은 더욱더 양반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시골 양반은 마침내 서울 구경을 나섰습니다. 시골 양반은 마을 위에 올라탔습니다. 견마는 이웃집 새돌이가 잡았습니다. 새돌이는 발이 빠르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때는 산복이라 찌는 듯이 무더웠어요. 시골 양반과 새돌이는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갔습니다. 새로운 산을 보고 개울을 건너는 것이 여간 즐겁지 않았어요? 시골 양반은 말했습니다. 견문이 넓어야 한다는 말은 옳은 말이야. 쇠돌이도 말했습니다. 양반 나리들이 그래서 술독을 지고 봄 여름 가을에 구경을 나서 모양이지요? 밤에는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막걸리도 한 잔 마셨습니다. 시골 양반은 잠자리에 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집을 떠나 주막에서 눕는 기분이 어떠냐? 호강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구만요? 말 한 번 그럴듯하게 했다. 시골 양반과 새돌이는 새돌이는 잠을 푹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시원한 공기가 코로 쑥쑥 세며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골 양반과 새돌이는 또 산을 넘고 들을 지났습니다. 새돌이는 점점 다리 힘이 풀리고 발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시골 양반도 지치는지 말 안장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시골 양반의 조는 모습을 보노라니 새돌이는 뭔가 심술이 났습니다. 더위에 못 이겨 말이 푸푸 냄새를 풍기는 것도 싫었습니다. 새돌이는 말 고삐를 잡고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시골 양반의 하인도 아니고 소작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신세 진 것도 없었습니다. 신세를 졌다고 해봐야 지난 봄 서숙 한 말을 꾸어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두 달이 못되어 갚았지요. 새돌이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새돌이는 말을 세우고 한참 서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영문 모르는 양반이 한마디 했습니다. 양반날이 그만큼 타고 왔으니 말에서 내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시골 양반은 천안상 놈이 말에서 내리라는 말에 참을 수 없었지만 한 번 성질이 나면 불뚝꿈 같은 쇠돌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리기 싫다면 내가 내려드릴게요. 쇠돌이는 말 잔등에 앉은 양반을 넙죽 들어 내렸습니다. 양반도 몰라보는 고연농 같으니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쳤으나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하루 내내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 없는 외딴 심산 유곡 이었습니다. 그만 말 고삐를 잡구려 네 이놈 광가로 가자 광가가 이 험한 산속에 있기나 한답디까 뭐라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시골 양반은 더 호통을 치면서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깊은 산속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골 양반은 할 수 없이 쇠돌이를 말에 태우고 자기가 견마잡이가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새와 나무와 골물 흐르는 소리 뿐이었습니다. 천안 가까이 오자 쇠돌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양반너리 이젠 다시지요. 시골 양반은 말 고삐를 놓고 말에 다시 올랐습니다. 시골 양반은 그럭저럭 서울 구경을 잘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돌아올 때도 천안까지는 쇠돌이가 말곱비를 잡았고 천안을 지나서는 시골 양반이 잡다가 산속에 빠져나와서는 또 쇠돌이가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골 양반은 그 뒤 쇠돌이가 무슨 말을 할까봐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 근근했어요. 여보게 쇠돌이 서숙이 아직 남았나? 떨어져가면 가져다 먹게 갚지 않아도 되네 이웃 사촌이란 것이 뭔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쇠돌이는 쌀이 떨어지기만 하면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양반 날이 뭔가 서울 갈 일이 이젠 없습니까? 이 사람아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게 조용히 하게 시골 양반은 뒤주가 있는 곳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골 양반과 쇠돌이는 점점 이웃 사촌과도 같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방귀 장수 옛날 옛날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뱄습니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산 깊이 깊이 들어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베었습니다. 나무가 오지끈 넘어지면서 밑동에 뻥 뚫린 구멍에서 왕벌들이 수십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놀랍게도 구멍에는 꿀이 가득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기막히게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와 함께 단지를 가져와서 꿀을 퍼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꿀을 잘 먹고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이불을 털고 일어나 늘어지게 하품을 하려니 방귀가 뽕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귀는 다른 방귀하고 달랐습니다. 어찌나 달고 향기롭던지 할머니는 냄새를 따라가며 코를 흠흠흠 했습니다. 여보 영감 이렇게 단방귀를 우리만 맞지 말고 장으로 나갑갑시다. 어디 그렇다면 당신도 한번 끼워보구려 할머니는 항문에 힘을 주고 방귀를 끼웠습니다. 할아버지도 방귀 냄새를 따라가며 코를 흠흠 했어요. 정말 달고 맛있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침내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다음방귀 사세요 다음방귀 사세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문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친내들이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군 하고 혀를 끌끌 샀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 홀로 사는 부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때 부자인데다 심심했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단방귀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맛있다는 걸 다 먹어보았지만 단방귀는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문을 차고 나갔습니다. 여보시오 그 단방귀 얼마요? 아주 비싸다오 비싸도 좋으니 한번 먹어봅시다. 할아버지는 부자집 할머니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꾹꾹 닫고 창구멍도 다 틀어막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똥구멍에다 코를 댔어요. 할아버지가 뽕하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달아라 할머니는 이렇게 달고 맛있는 방귀는 처음 맡아본다면서 돈을 한자루 내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제 너머 마을로 가 부자집 할아버지에게 방귀를 팔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똥구멍에 코를 대고 아이고 맛있어라 하며 영거포 외쳤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반기를 팔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마 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손가락에다 꼴을 조금 찍어먹고 방귀만 끼면 자꾸자꾸 돈이 모이니 부자가 될 수밖에요. 나무꾼 할아버지네가 단반기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 강마을 구둣의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나무꾼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네만 부자가 되지 말고 나도 부자가 되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단반기를 만들 수 있나? 나무꾼 할아버지는 구둣의 영감을 골탕 먹이려고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자네만 가르쳐주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한밤중에 측간으로 가서 날콩 서마라고 물 한 동의를 마시게 그러면 단반기가 아침부터 뽕뽕 나오네. 구둣의 영감은 집으로 돌아가 한밤중에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밤중이 되자 영감은 측간으로 아무도 몰래 들어가 날콩 사말과 물 한 동의를 허겁지껍 들이마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둣의 영감은 동네방네 외치며 다녔습니다. 다음반기 사소 다음반기 사소 뱃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금방이라도 설사가 쏟아질 것 같았지만 단반기는 설사와도 관련이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구둣의 영감은 아랫마을 부잣집 할머니네 집까지 갔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겨우 소리쳤어요. 단반기 사소 부잣집 할머니는 부리나케 구둣의 영감을 맞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문을 닫고 문틈과 창구멍을 솜으로 꼭꼭 막고 구둣의 영감에 엉덩이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항문에 힘을 주고 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방귀는 나오지 않고 설사똥이 푸드득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똥이 나오는지 바지춤을 빠져나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 할머니는 방망이를 들어 구둣의 영감을 후려치고 구둣의 영감은 날 살려라 허리춤을 한손에 거머쥔 채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부잣집 할머니와 구둣의 영감에 쫓고 쫓기는 광경은 동구 길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로 욕심쟁이 영감은 다시는 방귀발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구둣의 하인 한 마을에 구둣의 영감이 살았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부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편이라고 해야 마땅했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어찌나 인색한지 동전 한 푼에도 벌벌 떨었습니다. 식구들은 밥 한 숟가락도 듬뿍 떠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근검 절약하며 살다 보니 살림은 점점 탄탄해져가고 곡간에 쌀 감아도 쌓이고 논밭도 늘어 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마당도 골목도 눈이 새하얗게 쌓였고 들과 산은 눈 천지였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아침을 먹기가 무섭게 하인을 불러 젖혔습니다. 여봐라 눈이 이리 쌓였으니 사냥의 안성맞춤이겠구나. 이런 날을 그냥 그대로 보낼 수야 없지. 곰제 골짜기로 가자. 그 골짜기라면 산토끼는 물론이고 노루나 사슴도 잡을 수 있을 거다. 예 영감아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인은 밥위 사냥에 필요한 활과 화살 그리고 사냥감을 담아올 망태기를 챙겼습니다. 하인은 사냥 준비를 대충 끝내고 점심밥을 안방 마님에게 부탁하려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사이 시간이 어지간히 흘렀던 모양입니다. 구둣의 영감에 샌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옛날부터 남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은 기다리는 재간이 없는 법입니다. 영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사냥갈 제비를 하라고 아침 일찍 일렀는데 여태 멀구물거리는 게냐?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만 점심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뭐라고? 고얀 놈 같으니 사냥이 무슨 모내기인 줄 아느냐? 사냥은 소일거리에 불과하다. 어서 그냥 떠나자. 구둣의 영감이 이렇게 나오니 하인은 별 도리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점심은 글렀구나 생각하면서 하인은 활과 화살 화살집을 망태기에 담아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곰재를 넘어갔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하인에게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이르고는 허리를 숙이고 눈밭을 달렸습니다. 그래배도 구둣의 영감은 한다하는 사냥꾼 이었습니다. 그날도 눈밭으로 기듯이 날아가는 꿩 한 마리를 초장의 활로 쏴잡 잡았습니다. 영감은 꿩을 잡고 신이 나서 골짜기로 능선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초장에 너무 재미를 본 탓인지 화살은 관역을 조금씩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잡았다 하고 보면 산토끼는 사라지고 잡았다 하고 보면 노루는 튀어갔습니다. 저녁이 다 되도록 하인이 맨 망태기에는 초장에 잡은 꿩 한 마리가 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눈속을 헤매고 다녔던지 다리는 청근처럼 무겁고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쿠둣의 영감은 더 참지 못하고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봐라 더는 못 참겠다 꿩이라도 구워먹자. 하인은 부리나케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 마른 가지들을 한아름 꺾어다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인이 이리 불고 절이 불었지요. 마침내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인은 모닥불 위에 꿩을 얹었어요. 깃털이 거의 타는 것 같자 하인은 불속에서 꿩을 꺼내어 남은 깃털을 모두 뽑고 나서 다시 꿩을 불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기 익는 냄새가 슬슬 풍겼습니다. 하인은 군침이 돌았어요. 구둣의 영감도 군침이 돌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저렇게 맛있는 고기를 하인과 나누어 먹다니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저 혼자 껌고기를 다 먹고 싶어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옳지 그렇지 왜요 영감마님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다 이런 좋은 날에 무슨 일은 구둣의 영감은 말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여봐라 눈이 내린 산속 경치가 일품이로구나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 써니 시안수 짓지 않고 어찌 그냥 배를 재우겠느냐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먼저 시를 짓는 사람이 이 고기를 모두 먹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인은 어이가 없어서 구둣의 영감에 얼굴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하인은 낱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이었습니다. 시를 지을 재간이 없었지요. 그러니 시 한 수를 짓자는 것은 영감 혼자 껌고기로 배를 채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영감 마님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서야 무슨 시가 머리에 떠오르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예로부터 배가 고파야 좋은 시가 나온다고 했느니라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야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 내 놈은 먹물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 쉬운 것으로 운자를 내주마. 영감 마님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그러시다면 수밖에요. 운자를 내보시지요? 까짜를 맨 끝에다 넣고 석줄로 지어봐라. 시란 원래 넉줄로 되어 있지만 내놈이 무식하니 석줄로 하자꾸나. 그 두세 영감은 하인이 시를 짓기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잘 쓰지 않는 까짜를 넣었습니다. 어디 지을 테면 지어보라는 시기였지요? 그 두세 영감은 느긋하게 눈을 감고 시상을 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한번 먹어볼까? 하인은 말을 마치고는 꽁 다리 하나를 덥석 들어 한 입 뚝 베어 먹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시도 짓지 않고 고기를 먹다니 이런 전하에 빌어먹을 놈을 보았나? 영감은 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영간마님 왜 이러십니까? 소인은 약속대로 했는데요. 이런 고얀 놈이 있나 뭘 약속대로 했단 말이냐? 시를 짓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인이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무슨 시를 지었단 말이냐? 방금 제가 까짜돌림으로 시를 지어 일퍼드리지 않았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일퍼드릴까요? 하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다시 일퍼때니 잘 들어보십시오. 다 구워졌을까? 분명히 맨 끝에 까짜를 넣었습니다. 맛이 있을까? 또 까짜를 넣었지요. 어디 한번 먹어볼까? 마지막에도 분명히 까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소인이 영감마님보다 시를 먼저 지었지요. 소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명씨 모두 까짜로 끝난 시였어요. 뭐라 트집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하인에게 그것도 시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감마님 소인이 먼저 시를 지었으니 약속대로 이 꽁고기를 다 먹어도 괜찮겠지요? 구둣의 영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꽁 다리를 맛있게 뜯어먹는 하인의 입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구둣의 영감은 꿀먹을 벙어리처럼 모닥불 옆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 하나를 뜯어먹고 난 하인은 두 번째 다리를 집어들더니 구둣의 영감을 쳐다보았습니다. 영감마님 이 다리는 영감마님이 되시지요? 아니 뭘 사람이란 인정이 제일 아닙니까? 아무리 소인이 시를 먼저 지었다고 어떻게 두 다리를 다 먹겠습니까? 그리고 영감마님과 다리를 나누어 먹지 않으면 영감마님이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인이 영감마님을 또 업고 가야 하잖아요? 사양하지 마시고 어서 이 다리를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래야 집으로 돌아가지요. 구둣의 영감은 마지못해 꿩 다리 하나를 받아서 씹으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꿩 다리가 꼭 모래를 심는 느낌이었어요. 구둣의 영감은 저 혼자 꿩고기를 먹으려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한 번 뉘우치고 보니 뉘우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영감은 하인에게 그동안 너무나 잘못했을 뿐 아니라 마누라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늘 잘못을 저질러 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구둣의 영감은 글자를 배우지 못한 하인들을 업신 여기지 않았으며 인색한 짓도 하지 않으려 애를 썼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운부 첨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 모두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들려드린 시집간 노처녀 이야기에서 노처녀와 노처녀의 아버지는 참으로 운명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놀림 받던 노처녀의 배를 왕자의 상사병을 치료하는 것에 쓰게 된 것도 놀라운데 그것 때문에 큰 돈을 벌었지요. 어쩌면 그날 그곳에서 임자를 만난 것도 참으로 놀라운 운명일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